여러분이 내일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17분 추억에 남는 영화, 조선예술영화, 운인길에서 만난 저녁. 16시 10분 체육경기 소식,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여자 성구 1급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6시 34분 과경화를 보시겠습니다. 수확고가 높은 은산고구마 4호. 16시 52분 집중방송. 더 많은 알곡 생산을 위해. 1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0분. 17시 25분 아동방송 시간. 이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영남이가 먹은 약. 17시 51분 소개 편집물. 민족의 기상은 한 폭의 그림에도. 18시 1분 집중방송. 푸른 숲의 주인공들이 지켜선 곳. 18시 18분 조선기록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인민을 위한 승마봉사기지를 꾸려주시오. 18시 56분 수피를 보내드립니다. 해뿔. 19시 16분 텔레비전 정론. 백두의 칼바람.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26분 텔레비전 연속극. 방탄벽. 방탄벽. 5부를 보시겠습니다. 21시 24분. 서사시. 백두청춘을 부러워하라. 첫 번째 분입니다. 21시 52분. 소개 편집물. 보배 처녀. 22시 1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이상으로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평양입니다. finer청문입니다. 그분이 있고. separ Hindi. 20시 여k서 increment안을 가죠. 그리고 멍 LakesSí.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